서울 양평고속도로 북정농단의 진실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채양명주 시민연대와 함께하는 김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16년 양평공홍지구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통해서 매출 800억원 순이익 100억원의 이익을 남겼는데 개발부담금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때 개발 인허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개발 취소나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문서를 위조해서 사업기간을 소급해서 연장해주는 놀라운 친절을 베푼 적이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들이 김건희, 최은순 일가와 그리고 삼선 양평군순을 지냈던 김성교 국힘당 의원 당시 양평군을 관할했던 여조지청장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2023년 다시 화려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이번에는 멀쩡하게 비타장성 조사까지 마치고 진행되던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하게 되는데 그때 변경 종점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 일가의 땅이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혹 제기하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혹시 특혜를 위해서 종점이 변경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희력이 등장해서 갑자기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백지화했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토부, 도로공사 그리고 양평군이 등장해서 국민을 상대로 국가기관이 거짓 해명을 하고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국토부, 도로공사 양평군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하고 변경안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국책연구기관 KDI에서 2년 동안 에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했던 원한에 대한 심각한 하자를 발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지도 않은데 국민을 상대로 계속해서 거짓 해명하고 국민을 상대로 변경안에 집착하는 것은 혹시 최고 권력자에 외압이 있었지 않았는가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제기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서 양평군청 앞에서 287일 동안 농성을 하면서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과연 노가 왜 최초로 종전변경을 지시했는가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드는 정황적 증거들을 종합해봤을 때 드는 합리적 의심처럼 종전변경에 김건희, 윤석열이 관여했다면 이거 명백한 편핵사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부부의 일가의 사익을 위해서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면 이것은 명백한 국정문란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조사 특검을 하루빨리 실시해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내면 김건희, 윤석열 탄핵의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빨리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루어져서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탄핵의 근거에 같이 하겠습니다 김건희입니다 김서일